야... 자 랜덤... 랜덤 소대 매칭? 랜덤 소대? 자 뽑기 2명 아... 아, your IS7 is super 이러는데 나보고... 그치... 아... I can see 3 mark on your gun That... Impressive... 아, 노엘 한국 크리에요? 마우스 한국인이구나 Do... Do you know... 김치? 김치? 볶음밥... 한국인 맞네... 아... 아... 마우스 한국인 김치볶음밥보다는 참치 김치볶음밥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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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비랑 같이 있네... Do you know... 의성... 마늘... 햄... 로데씨... 암구 암구 아... 이건데 이거... 뭐야 저기... 해안가에 우리가 병력이 많이 가가지고... 해안가에서 뭔가 해줘야겠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게... 아이... 카빈님... 들어가세요... 오늘... 오늘 꽝 감사합니다... 꽝 고마워요... 아잇... 아... 이거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니까 해안가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해안가를... 밀어야지 저거는... 뭐 어떻게... 여기가 밀순 없잖아... 우리가 더 적은데... 그릴레가 또 안보여가지고... 그릴레 이런데 있으면 또 들어가면 죽어서... 어... 아... 근데 해안가에서... 승전보가 안들리네... 슬슬... 뭔가... 어이씨... 저숙사는 죽었습니다... 아군 EBR 충돌 뭐야... 홀리... 오오오오... 이거 맞았다... 마샤티 형 마무리하라고 오랜만에 또 숙취를 타니까 게임이 이즈하구만 운전도 빠졌을 것 같긴 한데 해안가 병력 다 어디감 무조건 일찍 릴레가 올라올줄 알았는데 뒤에 빠져있고 릴레가 올라올줄 알았는데 뒤에 빠져있고 릴레가 올라올줄 알았는데 아이씨 하부 구멍내주게 아야 잡겠지 육성 캣파자 죽었고 경전 빤스러 났는데 언제 잡으러 가누 절까지 갔네 이게 약간 여러분 그거라니까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니까 이탈리아 헤비가 이탈리아 헤비를 타다가 딴 걸 타면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억제기지 억제기 본인 실력 억제기 아 이거 익명화 켜져있구나 그래서 안보이나 근데 소대는 익명화 켜도 보이지않아요 닉닉 어 좀 이지하게 게임을 끝냈고 4,800 딜 킬이 없었네 경험차 낮은게 3,100 도움 피해 좋아요 아 이거 어디가야 되지 유명하네 그니까 아니 버스비를 내라고 버스비를 버스를 타는 어 이거 그 그런 버스야 이거 동네 마을버스가 아니라 이거 그 명절때 그 시골 내려갈때 타는 버스 뭐야 그거 아 이거 승객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벌써 한명 갔어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거 입감 좀 안되네 아 아하 어.. 어 지금 뭐 보여서 쏘는거네 지금? 아 이거 좀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승객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났네 이거 907이 이거 둘다 잡아야 돼 이거 140이랑 5051 이렇게 5051은 잡았고 이렇게 그러면은 907이 맞았던 770딜이 뭐냐 이건데 이게 그릴레인가? 그릴레 아니면 268 2포 2포네 요 앞에 있구만 어 뭐하라고 배상위치로 이동중 야 스팟 쏘아 쏘아 성작 쏘아 성작 이 사람아 성작 아 이루파이 씨팔 이거 끝 마무리 해야지 아 망했다 이거 씨 아니 이 포가 있는걸 알면은 초탄부터 성작을 쐈어야지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네 큰일났빵에 또 내버렸데 스티비 가자 니가 마무리 해줘야되 이거 스티비 너가 해줘야되 나 죽어 이거 오른쪽 똑같아 스티비 스티비 뭐가 깨졌는데 스티비 플람바겐이 내 쪽으로 뛰어오지만 않으면 되거든 스티비가 그냥 앞으로 가서 2포 스팟하면 되잖아 임마 아 어디가 아니 아 이 새끼 뭐하냐 이거 스티비 이거 어 풀피인데 아니 가라고 좀 스티비 1 유스 브레인 고 아 저 정도면 탑승 거부가 아니냐 난동이지 버스 내에서 난동이지 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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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여기로 부트 아니 글로 말고 열로 붙으라고 열로 붙어서 스티비 잡으면 이김 승객이 말을 들으니까 다행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야 400은 왜 여기서 나와 이건 또 어 상공은 언제 저기 들어가 있었냐 저거 개웃기네 저 그릴레는 또 상공은 그냥 알아서 죽겠고 261도 이쪽이었는데 아니 상공은 왜 안 죽었는데 이거 뭐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시 아니 쏠 것 같았어 왜냐면 옆에 907이 때렸으니까 죽기 전에 무조건 쏜다란 말인데 난 그전에 올라와서 죽이겠단 말인데였고 어 이겼네 그래도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주네 아무튼 57에 비 버스 성공적 5000 6000 딜 6000 딜 얘도 잘했구먼 공추드 음 이 정도면은 어 버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둘 다 안타긴 하는데 뭐 그래도 돌탱인거 타지않겄어 이 정도면 이기겠지 저 안에 쏠 이거까지 들어 이거까지 들어가 조졌네 이러면은 게임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하죠 요런식이면 사실 성능만 놓고보면은 라멜가 스콜즈보다 좋은데 이제 스콜즈는 이제 골탱인 것도 있고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다루기 편하다는 거 편하게 자주 이동력 보다 호시구야 이동을 하면 돼요 영벌라인 타고 호시구야 라인을 대충 잡았으니까 브라스크가 할 게 없으면은 영벌라인 정찰하면 되는데 잡아 잡고 있어 호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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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판도 괜찮은 탱크거든 저것도? 점을 줬으면 안되지 점을 줬으면 안되지 점을 줬으면 점을 줬으면 안되지 점을 줬으면 점을 줬으면 안되지 어디에 맞고 튕기냐 한판 타는래 튕겨 어 이거 뭐야 스콜즈가 오랜만에 타긴 하는데 쟤가 아이씨 오이씨 야 확실히 좋긴 해 오늘 미꾸라지 않키면 핑 저기 어디 북미까지 갔다 오더라구요 야 그래도 이소대는 약간 좀 스무스 했구먼 아이씨 와 돈 잘 버져나 스콜즈 이거 오오오 잘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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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에휴 아이씨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주